재경아, 우리 꼭 가야 할 곳이 있잖아. 아, 완전 구름에 가렸어. 저거! 저거인가 보다. 아, 구름에 완전 가렸다. 구름이 없으면 보이는 거죠, 지금 원래? 이렇게 이레이스 있었으면 좋겠다. 구름이 이렇게 쓱쓱쓱쓱. 바람도 없어가지고. 원래는 저쪽으로 넘어가야. 아, 마태오른. 영화를 보면 영화 시작할 때 보통 디즈니는 성이 나오고 하는데 이 산이 나오는 영화사가 있잖아요. 바로 이 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산이 스위스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오른. 거기를 꼭 제 눈으로 보고 제 카메라에 담고 싶어요. 구름이 막 훅 갈 것 같지는 않아. 페르 속담에 그게 있어요. 소원을 빌어가지고 구름을 거치게끔. 구름아, 거쳐라. 네, 거짓말 쳐요. 고긴 것 같아. 감동이 미워요. 아쉽지만 오늘은 캠핑장으로 그냥 돌아가야 겠습니다. 예. 음. 어떻게 하는 거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약 먹을 시간이다. 가자.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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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